연간 15만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소형 화물차 시장에서 1톤 LPG 트럭이 각광을 받으며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출시된 신형 LPG 트럭인 현대차 포터이와 기아 봉고 3는 올해 1에서 6월 신차 등록 대수 1만 1052대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59대에서 크게 줄어든 141대에 그쳤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에 따라 소형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면서 신형 2.5터보 4세대 ppi 엔진을 장착한 LPG 트럭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경제성을 비롯해 실용성, 성능 측면에서 LPG 트럭이 월등히 앞선다는 평가를 받으며 소형 화물차 시장의 수요 전환을 이끌고 있는 추세다. 전기 화물차의 긴 완충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불편함으로 LPG 트럭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휴 폐업이 늘어난 LPG 충전소의 경영난 완화에 일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1톤 트럭을 주축으로 한 소형 화물차의 주 수요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배운송업자 등 대부분 생계형 차주라는 점에서 이들의 후생과 편익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LPG 충전소 셀프 충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2천여 개소의 LPG 충전 인프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LPG 충전소 24시간 무인 운영을 비롯해 야간 및 공휴일 충전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수송용 LPG 가격 인하를 빼앗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LPG 셀프 충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뒤따른다. 정부가 전기 수소차 보급의 선결과제로 충전소 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LPG 충전소는 이미 확보된 사업소 부지에 더해 고압가스를 취급해본 노하우와 주민 수용성 등 복합 충전소 전환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올해부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소에서는 셀프 충전을 허용키로 한 정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소차 셀프 충전의 경우 실증 사업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3곳에서 진행된 반면 LPG차 셀프 충전은 규제특례로 2021년 12월부터 전국 18곳에서 실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 검증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가 확인되는 등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충전압력이 수소는 7.0b ar의 초고압인데 비해 LPG는 70분의 1 수준인 10b ar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PG 셀프 충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증과 함께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을 통해 2020년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를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실태조사 안전성 강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제정해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을 담은 법률안도 이어졌다. 지난 2020년 7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3월 이주한 국민의힘 의원, 2023년 10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운전자 선택권 확대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와 더불어 경영난 심화로 휴폐업이 늘어나는 LPG 충전소를 미래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러시아 등 LPG 자동차 운행 주요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해 보편화되어 있다. 그만큼 세계 각국의 안전성을 비롯해 경제성 실효성을 검증해온 셈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용다른 송업자 등 생계형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폐지된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LPG 충전소 셀프 충전이 3년 가까운 시범 사업에 이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향후 정책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오늘은 이투뉴스 내용을 토대로 1톤 트럭 시장 LPG 각광 다시 떠오르는 셀프 충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A1 빌려 MUS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